아이돌 전문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함디 크래비티 원진 저는 스페셜 DJ 모디 크래비티 정호입니다 어? 근데 함디 오늘 뭐 향수 뿌렸어요? 어? 아니요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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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향수 뿌렸어요? 아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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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디한테 좋은 향이 나는데 아 이거 그건데 아 이 향 아는데 어떤 거 어떤 거 아 이거 아는데 어떤 거 돌랑이 취향 아 맞습니다 저도 모디도 확실한 돌랑이 취향이죠 네 근데 이분들도 오늘부터 돌랑이들의 취향을 저격할 것 같습니다 바다 향기 머금은 K-POP 인어공주 리셋렛 지금부터 아이돌 라디오를 환하게 밝혀주세요 리셋렛 샤이닝 라이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, 아랫 저도 지금 Based on the pedestal Fans eyes